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을 잇는 청년불자단체 상월청년회가 6기를 맞아 회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상월청년회는 지난 24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고등학생부터 30대까지 청년불자 54명이 동참한 6기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장이자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입제식에서 상월청년회를 법인산화단체로 등록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월결사 정신을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입제식에는 서울수국사 주지 보관스님과 조교중중앙종회의원 법륜스님, 지도법사 무공스님이 함께해 상월청년회 6기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상월청년회는 매달 셋째 주 일요일 봉선사에서 봉행하는 청년연합법회에 참가하고 실행과 봉사활동을 하며 불교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